젊고 아름다운 사람은 자연의 우연한 선물이지만 늙고 아름다운 사람은 하나의 예술작품이다. 노화란 신체적 오류가 쌓여가는 과정이다. 유전적 오류, 세포상의 오류, 우리 몸은 보통 스스로 이 오류를 시정한다. 그것이 곧 상처가 생겼을 때 치료가 되는 이유이다. 하지만 이러한 치유 메커니즘은 결국은 붕괴하게 된다. 오늘 소개할 책은 노화를 늦추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과 청춘을 오래 누리는 생활법을 소개하고 있는 노화는 세포건조가 원인이다.입니다. 저자는 이시아라 유미, 옹기니는 윤해림, 출판사 전나무숲에서 발행되었습니다. 노화는 우리 모두가 앞으로 겪게 되거나 또는 지금 겪고 있는 증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책은 노화를 지연시킬 수 있는 생활법과 처방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10살은 더 어려 보이는 세포보습 생활법 우리가 미처 몰랐던 세포건조의 증상과 메커니즘 질병 증상별 세포보습 처방과 치유 사례들을 소개함으로써 노화를 늦추고 아프지 않은 청춘을 오래도록 누리는 방법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 노화를 건강하게 이기는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포를 축적하게 만들면 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말했듯이 노화란 우리 몸이 차츰 건조해지는 현상이다. 지금 막 가재했었단 싱싱한 사과도 시간이 지날수록 껍질부터 말라 쭈글쭈글해지다 결국 속까지 상한다. 인간이라고 다를 바가 없다. 촉촉하고 윤기나던 피부는 나이가 들수록 메마르고 거칠어진다. 눈도 뻑뻑해지고 손끝에 물기도 말라 책장을 넘길 때면 의뢰에 침을 묻히게 된다. 또 음식을 삼키다 목에 걸려 사례가 들 때도 많다. 이것이 다 몸속 명확히 말하면 세포가 건조해졌다는 증거다. 그뿐만이 아니다. 비만 오면 허리나 무릎이 아파온다. 또한 유독 배와 턱에 군살이 붙는다. 기억력도 떨어져서 말하려는 단어가 입안에서만 맴돌 뿐 도무지 떠오르지 않을 때가 많다. 이런 현상들도 내장과 관절 뼈 심지어 뇌에 이르기까지 각 부위의 세포가 건조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실제로 유아기에 몸무게의 70%나 차지하던 수분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감소하여 성년기에는 60% 노년기에는 55%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이것만 보더라도 몸이 더 건조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노화를 늦추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노화나 건조 현상은 20대를 넘으면 누구나 겪는다. 흔히 생각하듯 중년기나 노년기에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닌 것이다. 생활환경도 현대인의 몸을 건조하게 만드는 데 한몫한다. 지나친 냉난방 탓에 1년 내내 건조하게 지내다 보니 가습기 없이는 겨울나기가 힘들 정도다. 목욕 방식도 달라져서 욕조에 물을 받아 느긋하게 몸을 담그기보다는 후다닥 샤워로 끝낼 때가 많다. 그러다 보니 몸을 충분히 덮이지 못해 냉증이 쉽게 생긴다.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몸이 차면 세포의 건조 상태가 더욱 악화된다. 이 같은 문제는 식생활에서도 찾을 수 있다. 아침 식사로 많이 먹는 빵과 우유 평소에 즐겨 먹는 열대 과일 습관처럼 마시는 녹차는 모두 우리 몸을 차게 만든다. 이렇듯 자신도 모르게 몸을 차게 만들어 세포의 건조를 부추기며 사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울 뿐이다. 이런 생활 습관을 고쳐 몸이 건조해지는 것을 막으면 내장 기능이 활발해지고 피부가 촉촉해지며 노화도 느리게 진행된다. 주변을 보더라도 나이보다 젊어 보이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활발하게 몸을 움직이기 때문에 몸에 늘 온기가 돌고 피부에도 윤기가 있다. 내장이나 뼈 혈관의 세포가 건조해지면 겉모습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질병에 걸리기도 한다. 생활습관 병이라고 하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은 혈관의 뇌피세포나 체장의 베타세포 같은 우리 몸의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건조해진 결과 그 기능이 떨어져서 나타나는 질환들이다. 또한 치매라 불리는 인지증은 뇌세포가 건조해 쪼그라들면서 나타나는 질병이다. 특히 여성은 몸속 건조증을 치료하면 자궁과 난소의 기능이 활발해져 부종이나 심한 체중 증가 부인과 질환 갱년기 장애 등을 빨리 극복할 수 있다. 세포 보습으로 몸의 건조를 막는 것은 어렵거나 특별하지 않다. 식사와 목욕을 비롯한 평소의 사소한 습관 몇 가지만 바꾸면 지금 내 몸에 일어난 질병과 불쾌한 증상을 완화하고 노화를 늦추어 젊고 건강하게 활기찬 삶을 즐길 수 있다. 우리가 미처 몰랐던 세포 건조의 증상과 메커니즘 몸의 건조 증상들 누구나 나이가 들면 몸이 건조해지는 것을 느낀다. 피부가 당기고 거칠어져서 자꾸 신경이 쓰이고 손가락 끝도 말라 책장을 넘길 때면 나도 모르게 침을 묻히게 된다. 이러한 건조 증상은 피부와 같은 몸의 겉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음식이 목으로 잘 넘어가지 않아 사례가 들 때도 많다. 특히 치매 분비량이 적은 노인들에게 자주 있는 일이다. 몸이 건조해서 나타나는 노화 증상은 이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무얼 좀 먹기만 하면 소화가 잘 되지 않아 속이 더부룩하고 술 마신 다음 날에는 어김없이 숙취로 고생한다. 눈에 띄게 뱃살이 찌기 시작했다. 머리카락이 힘이 없고 푸석푸석하다. 탈모로 머리숱이 부쩍 줄었다. 날씬 날씬 하던 종아리가 부석부석하고 굵어졌다. 이 같은 노화 현상의 원인은 다름 아닌 세포의 건조에 있다. 생선을 말리면 수분이 날아가 껍질이 쭈글쭈글해지는데 이것은 우리 피부에 주름이 늘어난 상태에 해당한다. 나무가 시들면 속이 비는 것은 골다공증이 생기는 원리와 같다. 줄기를 자른 꽃은 시간이 지나면 생기를 잃고 바싹 말라 더는 물기를 빨아들이지 못한다. 이것은 지나치게 세포가 메말라 우리 몸이 수분을 흡사할 수 없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몸의 건조 증상에 시달리고 있지는 않은지 체크해보길 바란다. 갈증이 심하다. 필자의 병원을 찾는 환자들 중에는 평소에도 자주 목이 마르다며 심한 갈증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다. 이런 환자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녹차나 찬 음료를 즐겨 마신다는 점과 아랫배가 나오고 다리가 굵다는 점이다. 아무리 물을 마셔도 갈증이 가시지 않고 결국 하체 비만에 이르는 증상은 동양의학에서 말하는 수독증에 해당한다. 몸 밖으로 나가야 할 수분이 몸속에 그대로 남아 주머니 모양의 기간이나 움푹 들어간 부위 세포 간질에 고여 해를 끼치는 것이다. 말하자면 몸속에 더러운 물이 구인 웅덩이가 여럿 있는 세 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물을 마셔도 그 웅덩이로 빼앗기기 때문에 충분한 양의 수분이 세포로 전달되지 못한다. 필요한 수분을 공급받지 못해 건조해진 세포는 마침내 생명의 위기를 느끼게 되어 우리 몸에 물을 달라는 신호를 보낸다. 이것이 심한 갈증으로 나타난다. 갈증은 즉 세포가 건조하다는 신호인 것이다. 온몸의 세포가 바짝 말라 있으면 노화가 심해진다. 평소에 자주 목이 말라 물을 많이 마시는 사람은 건조와 노화의 악순환에서 빨리 벗어나도록 애써야 한다. 비 비 오는 날에는 몸 상태가 좋지 않다. 비만 오면 무릎이 쑤신다는 사람이 많다. 비가 오거나 습한 날에는 유독 다리나 허리 같은 하체에 통증이 생기고 몸이 차가워지거나 다리의 부종 신경통 두통 등이 자주 나타난다. 또한 특별한 이유 없이 우울해지거나 기분이 언짢아지기도 한다. 밤새 춥게 자고 난 다음 날에 설사나 복통이 생기는 것이나 지나친 냉방 때문에 몸이 나른해지고 머리나 허리가 아픈 것도 비가 올 때 자주 나타나는 증상들과 비슷하다. 물과 냉증과 통증은 서로 깊은 관련이 있다. 물은 물체의 열을 식히는 작용을 한다. 자동차 엔진의 열도 냉각수로 식히고 아이들이 열이 날 때면 물수건으로 열을 떨어뜨린다. 모두 물의 냉각 작용을 이용한 처치법이다. 다른 예를 살펴보자.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고 난 뒤라도 머리나 몸에 묻은 물을 잘 닦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금세 몸이 식으면서 몸 상태가 나빠진다. 또한 무더운 여름 한낮에도 땀에 젖은 채로 에어컨 바람을 쐬면 갑자기 몸이 차가워지면서 불쾌한 증상이 나타난다. 이런 예로 알 수 있듯이 몸속에 있는 불필요한 수분은 냉각수와 같은 작용을 해서 우리 몸을 차게 만든다. 더욱이 몸이 비에 젖거나 습기에 노출되면 몸속에 고여있던 수분이 몸을 더욱더 차게 만든다. 그리고 불필요한 수분이 있는 부위에는 통증이 생기고 이러한 상태가 심해지면 불쾌 증상이나 질환으로 나타난다. 몸이 차가워지며 통증이 생길 때 욕조에 들어가 충분히 몸을 덮이면 통증이 덜해지고 땀을 흘리고 나면 몸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 든다. 특히 운동으로 땀을 흘리면 우울했던 기분까지 밝아지는 심리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비만 오면 몸 상태가 좋지 않거나 증상이 악화되는 것 이런 현상을 동양의학에서는 수독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목욕이나 운동으로 몸을 차게 만드는 냉각수 역할을 하는 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면 증상이 호전되는 것을 보더라도 관련성을 부인할 수 없다. 수도 즉 수분의 편제는 세포의 건조가 원인이며 곧 노화의 표시다. 여기에서 수분의 편제란 우리 몸의 주머니 모양의 기간이나 움푹 들어간 부위에 물이 고임으로써 정작 세포에는 수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비오는 날의 몸 상태로도 내 몸의 노화 상태를 알 수 있다. 땀을 많이 흘린다.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평소에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몸에 수분이 쌓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특별한 이유 없이 땀이 많이 나는 것은 몸을 건강하고 탄력 있게 유지하는 체내 균형이 무너졌다는 증거이자 노화를 알리는 위험 신호다. 우리가 하루에 섭취하고 배출하는 수분의 출입은 대개 일정한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여분의 수분은 땀으로 나가게 된다. 따라서 평소에 땀을 너무 많이 흘린다는 것은 그만큼 몸속에 불필요한 수분이 쌓여있다는 증거다. 그런 사람의 경우 물을 많이 마셨거나 소변으로 충분히 수분을 배설하지 못했을 때는 몸을 좀 움직이거나 식사만 해도 땀을 뻘뻘 흘리게 된다. 땀을 적당히 흘리면 세포가 촉촉해지고 피부도 매끈해지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수독으로 인해서 흘리는 다량의 땀은 식은땀으로 운동이나 목욕할 때 나오는 정상적인 땀과 다르다. 흔히 말하는 나이가 들수록 땀이 잘난다고 할 때 땀이 바로 이 식은땀에 해당한다. 평소에 이유없이 땀이 많이 난다면 지금 내 몸의 세포가 심하게 메말라 있다는 뜻이므로 세포가 수분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도록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개선해야 한다. 감마 GPT 수치가 높다. 여성 한 분이 필자의 병원을 찾아와 이런 하소연을 했다. 자신은 술을 전혀 마시지 못하는데 건강 검진 결과 감마 GPT 수치가 높게 나와 과음을 삼가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다. 감마 GPT 수치는 간 기능의 이상유물을 진단하기 위해 측정하는 것으로 알코올성 간 질환을 진단하는 지표가 된다. 필자를 찾아온 환자처럼 평소에 술을 마시지 않는데도 감마 GPT 수치가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 나는 임상 경험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이 대개 물이나 녹차 커피 청량 음료를 즐기고 수분을 배설하는 기능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현대의학에서는 숙치가 음주 때문이라고 하지만 동양의학에서는 물에 취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실제로 숙치가 심할 때는 설사 구토 복통 빈요 같은 전형적인 수독 증상이 나타난다. 그러니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데도 감마 GPT 수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났다면 몸속에 불필요한 수분이 고여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의미에서 감마 GPT 수치는 동양의학에서 말하는 수독을 진단하는 기준으로 볼 수 있다. 담즙이나 간세포와 간세포 사이의 틈 즉 세포 간질에 수분이 지나치게 많으면 간세포로 흡수되어야 할 수분이 그만큼 부족해지기 때문이다. 이제부터는 감마 GPT 수치를 세포의 건조 경보로 알고 세포의 수분을 공급해 노화를 막는 데 애써야 한다. 10살인 더 어려 보이는 세포 보습 생활법 당근 사과 생강 소금 주스 등 항노아 음료로 온몸에 건조를 막는다. 항노아 식사법으로 배설 능력을 높인다. 몸을 따뜻하게 하는 식품을 골라 먹는다. 욕조 목욕으로 하체의 혈액순환을 좋게 한다. 생강 찜질로 신기능을 강화한다. 몸을 따뜻하게 하는 복장을 한다. 근육 단련으로 체온을 높인다. 지금까지 젊고 건강하게 사는 비결 웰 에이징 건강법 노화는 세포 건조가 원인이다 와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